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근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투기에서 근거 있는 투자로 전세계 투자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트레이딩 전략, 트레이딩 뱅크를 만들고 있는 타임포세트 대표 장기석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투기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디지털 시대의 주력인 이공상공세대에게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 예측 불가능성, 24시간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투기적인 목적인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퀀트 트레이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에 AI 자동투자분 만들기 클래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었는데요. 총 108강의 코딩 기반 퀀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만 명, 매출 17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자동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위지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108개 강의를 이 진입장벽을 없앨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트레이딩 뱅크는 누구나 손쉽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근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트레이딩 뱅크에는 고객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오너인데요. 크리에이터는 전략을 쉽게 생성하고 검증하고 판매하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본인이 만든 전략에 대해서 실전 트레이딩도 할 수가 있고요. 오너는 다른 사람의 전략을 구매해서 실전 트레이딩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 화면은 크리에이터가 전략을 생성하는 화면인데요. 코딩이나 금융 지표에 대한 비경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차트 클릭만으로 손쉽게 전략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은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만들고 싶은 어떠한 다양한 전략들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된 전략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테스팅, 즉 수익률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생성된 전략을 바탕으로 24시간 자동 트레이딩까지 저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 마켓을 통해서 전략을 사고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는 해당 전략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전략이 재판매될 때마다 1%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의 주 수익 모델은 거래 대금에 따른 중개 수수료 매출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한 곳과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저희 트레이딩 뱅크를 통해서 거래소와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수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 론 시장 배경에서 5만 명의 목표를 2025년에 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켓 리더가 젠포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해당 경쟁서와 저의 큰 차별점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막대한 압도적인 금융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전략을 좀 더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쉬운 UI, UX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유저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KT 블록체인 사업부 그리고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저희 CTO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이런 컨트트레이닝에 정말 필수적인 기계화 레벨 개발과 그리고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국내 탑 레벨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정말 미친 열정의 DNA를 갖고 있는 팀이고요. 올해 7월에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8월에 시드라운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굉장히 협사합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률이 80%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2,251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타겟 유저는 이제 제 컨트 강의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명의 고객을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30대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초기 고객 확보 전략을 위해서 양질의 트레이딩 전략을 확보할 것이고 다양한 강의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상자산 트레이딩 서비스를 올해 연말에 런칭을 시작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확장 그리고 국내 국외 탈중화화 거래소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까지 모두 통합하는 세계 1위 통합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유에서 근거 있는 투자로 전세계 투자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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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